안녕하세요.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. 보이밴드 앰플라잉 김재현의 군입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앰플라잉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김재현이 25일 훈련소에 입소하였으며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FNC는 앰플라잉 팬들에게 김재현이 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앰플라잉은 공백기로 접어드는 현 상황에 아쉬워할 팬들을 위해 최근 데뷔 8주년 기념 디지털 싱글 원세이너 블루문을 발매한 바 있습니다. 또한 김재현은 마지막 공식 스케줄인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23 음악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바 있습니다. 이상으로 앰플라잉 김재현의 군입대와 앰플라잉의 공백기 돌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고등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